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전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그런 이론이 아니고 실전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착한 남자 오지게 괴롭히고 고통줘서 떠나게 만든 주제에 이제 와가지고 피눈물을 흘린들 뭔 소용이 있냐 야! 어림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평생 후회나 하고 살아라 원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구요 남친이랑 1년 반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네 그 남자가 떠나갔죠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리고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요 엄청 선하게 생긴 이목구비에 웃음이 되게 많고 또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 그리고 매너 있는 모습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호감을 느껴가지고 먼저 연락하고 또 약속 잡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귀게 되었는데요 사실요 저는요 남들한테 마음을 함부로 못 여는 그런 성격이에요 폐쇄적이죠 핑계를 대자면 사실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늘 그래서 이상하게 쓰레기 같은 남자들만 만나게 됐거든요 말을 막 함부로 한다든지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 문제로 맨날 속을 썩인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때리기까지 하고 그런 것들 근데 제가요 또 그런게 있어요 이 남자가 제 손에 안 잡히면 뭔가 막 더 세게 잡고 싶고 막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 있잖아요 정말 미치도록 애가 타는 그런 안달라는 그 감정을 저는 사랑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더 매달리고 막 구질구질하게 굴다가 제가 지쳐서 헤어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번 남친을 만났을 때도 쉽게 마음을 못 열고 그래 그래봤자 얘도 결국은 다른 남자들처럼 변하겠지 처음엔 누구나 다 잘해주지 마음을 다 줘버리면 나중에 내가 또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마음을 절대 다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사귀기 전에 저한테 이런 아픔들이 있다 이런 걸 전부 다 말했고 또 남친은 이런 저를 되게 안타까워하며 더 아껴주고 예뻐해줬어요 그리고 사귀는 내내 저를 보는 눈빛이 반짝거렸고 항상 다정하게 말해주고 제 못난 성격 다 받아주고 화를 안 내 그리고 이전 연애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저 혼자 의미를 부여해서 너 변했다 이러면서 막 신경질 내고 막 말하고 막 때리고 그래도 얘는 다 받아줬어요 절대로 화를 안 냈죠 나중에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아우 이런 걸로 나 혼자 화내고 신경질 낸 거 미친 거 아니야 아우 미안한데 이래가지고 사과를 하는데 그럴수록 얘는 어 괜찮아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도 서서히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됐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됐어요 둘 다 취준생이었지만 함께 있으니까 힘들다는 느낌 없었고요 나중에 둘 다 취업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생기면 자리를 잡으면 우리 결혼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취업을 했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아무 사람 하나 없고 회사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막 짜증내는 거 슬픈 감정들 남친한테 다 털어버렸어요 감정 쓰레기통이죠 그런데도 얘는 화 한 번 안 내고 자기도 힘들면서 저한테 네 곁에서 챙겨주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자기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발로 찾아와주고 연락 자주 하고 저 힘든 거 다 들어주고 제 그지 같은 성격 다 받아주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시기를 잘 넘기고 덕분에 회사에 적응을 하면서 또 회사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친이 저를 점점 더 사랑하는 게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도 그게 보였나 봐요 야 너 쟤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무조건 꼭 잡아라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말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괜히 나만 못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남친한테 더 못되게 군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그걸 또 다 받아주고 제 마음 달래주고 사실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는데 이게요 너무 계속 이러니까 사람이 질리더라고 뭐야 이거 바보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까지 받아주는 거야 지가 왜 사과를 해 이러다 보니까 막 설렘 같은 거 하나 없고 너무 편한 느낌 다 잡은 물고기 이런 생각만 드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일방적으로 못되게 군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갑질을 한 거죠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남친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아마 남친도 제가 변했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더 못되게 말을 했어요 야 회사일 힘들어서 니한테까지 신경 쓸 시간이 나한텐 없다고 이런 말요 근데도 남친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해를 해줬어요 지금 니가 너무 예민하고 뭘 하든 귀찮고 재미없고 그런 거 다 직장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나면 다 이해해 그래 나까지 괜히 피곤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니 사과를 하면서 더 세심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에 더 질렸던 것 같습니다 보게 겨우 미쳤죠 그냥 이제는 남친 같지가 않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엄마 같더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대로 헤어져 버리면 왠지 또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어딜 가도 이 지구상 어딜 가도 이런 남자는 또 못 만날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 설레이는 감정은 없지만 헤어지자 이런 말은 못했어요 물론 남친도 사람이니까 가끔씩 자기의 그 서운함을 표현하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야 니가 애도 아니고 왜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가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갔어요 정작 저는 연애 초반에 혼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미친듯이 사람을 잡아대고 신경질을 했으면서 또 남친은 그걸 다 받아줬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던 거죠 아니 그거 반의 반의 반절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남친이 갑자기 야 너 오늘 퇴근하고 나 좀 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또 아우 얘 만나가지고 뭐 한다고 또 재미도 없는데 야 피곤하니까 그냥 다음에 봐 이랬거든요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어 그래 많이 피곤해 그럼 오늘 쉬고 다음에 보자 이랬을 텐데 이랬던 남자인데 안 돼 오늘 꼭 봐야 돼 나 할 말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퇴근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와중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씨 사람 피곤한데 다음에 보면 안 돼 어? 그랬는데 이 날은 뭔가 달랐어요 1년 반을 사귀면서 얘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차가운 거야 내가 아는 남친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랬는데 바로 그냥 헤어져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쭈뼛 하더라고 그래서 팔을 붙잡고 왜 그래 얘기 좀 해 라고 했지만 남친은 말도 없이 제 손을 바로 부딪히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딱 그 한마디 하고 헤어져 전화도 계속 안 받길래 톡으로 그래 너한테 신경 못 써서 정말 미안해 나 앞으로 잘할게 어? 어? 한 번만 전화 받아봐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탑장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저 혼자만 계속 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장문의 카톡이 한 통 오더라고요 사귀는 1년 반 중에 1년은 항상 봄이었어 네가 있어가지고 나는 항상 따뜻했고 좋았고 행복했어 근데 그 뒤부터는 변해가는 네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미치도록 슬프고 힘들었다고 가끔 서운함을 표현할 때마다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너를 보면서 내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마저도 못하게 되고 그게 나는 말이지 내 속에 뭉치고 곪아가지고 이제 다 썩어버렸다 너를 정말 사랑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늘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금방 괜찮아질 거고 그러니 너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답장을 받고 너무나 냉정해진 남친 이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되겠구나 싶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남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보니까 나는 얘한테 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받기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흔적들을 정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괜찮아졌어요 아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나도 이제 먹고 살 능력이 되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몇몇 남자를 만나봤거든요 근데 다들 처음엔 잘해주다가 제 성격을 못 이겨서 떠나가버리더라고 떠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서랍 정리를 하다가 미처 치우지 못한 전남친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저 혼자 밤새 오열했어요 피눈물을 흘렸죠 얘는 이런 못난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주고 사랑해줬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계속 보고 싶고 정말 미치겠어요 이제는 일상생활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또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서야 다시 저 혼자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친 SNS도 수시로 염탐하고 하루 종일 얘 생각만 내고 옛날에 사랑받았던 것 그것만 기억나고 또 나는 못해준 것만 기억나고 가슴이 다 찢겨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가가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하고 무서워서 근데요 여러분 제가 완전 게 쓰레기인가 알지만 어떻게 용기 한 번 내가지고 다가가면 안 될까요? 될까? 댓글 2번 이게 정신 나갔나? 야 쟤면 고쳐라 너는 익숙함에 속은 게 아니고 그냥 니 스스로가 꽁꽁인 거요 핑계 참 그지 같네 2번 님 같은 사람 완전 싫어 아니 혐오합니다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니가 무슨 자격으로 연락을 하니마니 재결합을 원하는 거 지금 이거 이거 본인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은 서로를 위한 건가요? 제가 딱 님 전남친 입장이고 저도 1년 반 정도 만났는데요 잘 들어요 뭐든 간에 이해해줄 때 그때 니가 잘했어야죠 님이 바뀔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분명 그 남자가 몇 번이고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소중함을 쓰레기통에 다 쳐박고 안 바뀐 거 그건 바로 닌 본인입니다 그 남자분 그냥 놔줘요 너 말고 정상인 여자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대댓글 만약 이거 연락하잖아 너 진짜 사람도 아니다 어허 제일 힘들고 괴로운 시기에 곁을 지켜준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을 버련 너 분명 벌받을 겁니다 아니 이미 받았나? 받고 있네 꼬시다이 3번 나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쓰니 마음 이해합니다 나도 원래 그랬어요 손에 안 잡힐 때는 열렬히 갈망을 하다가 그걸 손에 막상 넣으면 바로 식어버리는 거야 그런 인간이었죠 주로 3, 6, 9개월로 시들해지더라고 3, 6, 9? 익숙이라는 이름으로 권태기가 다가오는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상대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더라고 늘 한결같이 잘해주기만 해서 시시하고 지겨웠던 바로 그 사람이 벤츠였고 그 사랑이 나한테 과분한 거였으며 그 시절에 내가 복받았던 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가 천국이라는 걸 그리고 새로운 것에 끌려 두근거리는 설렘이나 그 후에 펼쳐지는 편안한 안정감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인 것도 같이 깨달았죠 정말 이거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주로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죠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 그런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지금은 그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 이 사람에게 느꼈던 그 설레임, 추억, 감사함 등을 절대 잊지 않도록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되새기며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죠 잘 들어요 설렘은 누구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신뢰와 안정감은 아무한테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네 그죠? 4번 뭐? 나도 의제 먹고 살 능력 되니까 더 좋은 남자랑 만나야지 야 누가 보면 이 전남친이 쓰레기인 줄 알겠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연락해가지고 마음 심란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놓친 거 평생 후회라 해요 구질구질하게 어? 되겠게? 와 나도 저 부분에서 진심으로 소름 돋았다 너는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평생 혼자 살아 있잖아 5번 지금 장난하세요? 익숙함에 속긴 뭘 속습니까? 그냥 다 구질구질 그지같은 핑계고 다 자기 합리하지 6번 그 사람은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들었을 거야 이별을 말하기까지 자기 혼자 얼마나 슬퍼하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썩었을까 그리고 내 장담하는데 네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거고 그 남자 절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7번 정말 끝까지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지밖에 모르는 초이기적인 여자네 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구나 정말 소름 돋는다 8번 아이고 보소 이게 아직도 그지같은 근성을 못 버리고 있네 야 너는 그 남자가 네가 뭐 찾아가면 항상 언제나 열려있는 24시간 편의점인 줄 아냐? 어? 그냥 네 갈 길 가라 아이팅 내 장담하는데 너 연락해봤자 절대 못 잡는다 왜? 그 남자는 너랑 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정말 영혼까지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진짜 한 조각의 정조차도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안돼 또 이거 있잖아 마음 착한 사람이 한 번 저렇게 돌아섰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 나는 본 적이 없다 넌 있냐? 없지?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너는 이제 저런 사람 죽었다 끼어놔도 못 만나 그러니까 딱 너같은 놈이나 만나가지고 평생 울면서 피눈물 흘리고 후회나 하라고? 그렇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늘 늦는 법입니다 그렇죠?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잘해주면 그 사람이 잘해주는 건데 자기가 잘나서 잘해준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꼭 시공창에 처박해봐야 정신을 차리죠 아무튼 아주 고숩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